이번에 백현동이랑 위중교사,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지금 김영배 얘기 들어보면 진짜 따로따로 구속기소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더 날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매일 같이 재판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요. 왜 얘네가 같이 묶어서 기소하라고 하냐면 얘네도 위중교사는 빼박 유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 그리고 위중교사는요. 이게 정상적인 판사가 재판 진행하면 제가 법조인들한테 자문구 해보니까 3개월이면 1심 선고가 나온대요. 아 위중교사가. 이 재판이 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안이 복잡할 경우에 그리고 제일 큰 건 증인 일들 많이 부르면. 그렇죠. 대장동 재판 이런 건 증인 100명 되고 이래버리면. 복잡하죠. 증인들 일정 맞춰서 부르고 하루 재판하는데 증인 2명 신문하면 하루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증인이 100명이다? 그거를 50번 하면 1년이 끝나는 거야. 1년 가죠. 일주일에 한 명만 나오면 돼. 전직 성남시장의 비서관이었던 그 위증했다는 김진성 씨. 그 사람 한 사람만 증인으로 나오면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이미 자백했잖아. 내가 잘못했다고 위증했다고. 지금 녹취록도 있어. 녹취록도 있고 텔레그램 메시지도 있어. 그럼 증인 증거 다 나왔고 더 부를 사람도 없어. 그렇죠. 끝나요 3개월이면. 그런데 위증 교사 양형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인데 가중 조건이 있거든요. 이게 대가가 있을 때 위증에. 그리고 이 위증이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 대가는 뭐냐. 백현동 인허가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위증을 해줬기 때문에 김인섭이 주도하는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인허가를 이재명이 해줬다고 검찰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직 비서인 김진성 씨도 김인섭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기로 돼 있는 상태고. 네. 대가가 있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재판 결과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 재판 결과가 바뀌는 것 때문에 경기도 지사직이 박탈이 안 돼서 경기도 지사도 다 하고 대선도 나오고 당대표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했잖아. 그렇죠. 무조건 가중 처벌이야. 아무리 형량이 약하게 나와도 집행유예는 나와요. 집행유예가 나오면 의원직 박탈,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총선 전에 1심이 나와버리면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든 시간 오래 걸리는 백현동, 대장동이나 같이 묶어서 재판 받고 싶어서 왜 분리기소하냐고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이제 와가지고 또 왜 분리기소를 안 했냐라는 식으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얘기하셨던 녹출록에 등장하는 인물 김진성이라고 하는 사람.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김인섭한테 이번에 보도된 걸 보니까 지분을 절반이나 요구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절반이라고 한다면 진짜 몇백억 단위가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분은 어쩔 수 없이 정바울 씨였죠. 정바울 씨가 주는 과정에도 조직폭력배가 개입해가지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하는 짓거리가 조직 깡패들이 하는 짓거리를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현동 문제나 위중교사 문제나 대장동이나 모든 것들이 사실 이재명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한 통석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반갑습니다. 장해찬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를 구독해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정치쇼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구독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